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투자해서 안되는 미끼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한번 그 미끼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클레이더블 지금 현재 서기 2022년 11월 27일 일요일 5시 29분 기점으로 강의하는 것을 먼저 고지를 해드립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배당 수익률이 두 번째로 높은 회사에요. 배당 수익률을 할게요. 배당 수익률을 클릭해놓고 배당 수익률이 베트남 개발 1호가 33.58% 이클레이더블이 15.75% 15.75% 겁나게 좋죠. 그리고 효성 TNC가 13.91%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 회사가 뭔 회사냐. 저도 오늘 알아가지고 대략적으로 제가 알만큼만 할게요. 재무를 클릭을 하면 주유 재무 쪽을 클릭하게 되면 제일 밑에 하단에 기업 개우라고 해서 이 회사가 뭔 회사인지 아주 단순 명료하게 딱 세 줄로 해서 설명한 란이 있어요. 저도 딱 이 세 줄로 해서 뭔 회사인지 이 회사를 뭘로 먹고 사는 회사인지 그러니까 분석을 같이 해볼게요. 동사는 신용 정보를 수집 처리미 신용 정보 주체의 신용도 신용 거래 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 정보를 만드는 의뢰인의 죄에 따라서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음 신용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그에 따라 비용을 받는 수익을 수수료를 받는 것 같아요. 기업 정보 사업도 부유했으며 연결대상 정수업 회사 에클레이더블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형 B2B 사업도 하고 있어요. B2B 사업이에요. B2B 사업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B2B 사업이에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약자예요. 비즈니스 사업과 사업 기업과 기업의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는 회사예요. 보통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파는 걸 팔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B2C 라고 해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인가요? 고객 그걸 커스터머 맞나요? 제가 영화 짧아요. B2C가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비즈니스 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해서 수익을 내는 게 B2C예요. 대부분의 우리 알고 있는 게 B2C죠. 이 회사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게 기업 간의 거래로 해서 수익을 낸다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매출 신용도 사업이 신용 조회 신용 조회로 해서 먹고 사면 92.9%의 매출이 여기서 나와요. 기타 등등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아주 적은 영향이고 약 93%가 신용 조회로 해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신용 조회 서비스로 해서 그걸 누가 신용 조회를 해서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에 대한 수술을 받는 회사인 것으로 예측이 돼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신용 조회나 이런 정보 서비스 회사를 특징이 뭐냐면 ROE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ROE가 높으니까 굉장히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착각을 하는데 원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회사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정보 제공 회사들의 특징이에요.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먼저 봐야 하나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네이버 증권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뭐냐면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있어. 쌀띡이 없는 것들을 소음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오히려 혼란을 주는 차트들이 많아요. 네이버 증권은 근데 딱 필요한 것만 딱 딱 딱 적절히 적절히 있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네이버 증권 이거를 보는 걸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이 회사가 이 회사가 보면 BPS가 뭐냐 이 회사가 지금 팔아가지고 한 주당 줄 수 있는 등이죠. 이 회사를 지금 팔아가지고 한 주당 줄 수 있는 등이 3768원 BPS가 3768원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17300원 되어있어요. 청산 가치보다 현재 약 5배 높게 측정이 되어있어요. 굉장히 좀 이런 경우에는 BPS가 5배 정도 높게 측정이 있으면 굉장히 높게 측정되어있어요. 보통 BPS는 이게 나라마다 이게 산업마다 틀린데 보통 2배에서 왔다갔다 해요. 2배 약간 넘거나 2배 밑에거나 보통 이게 그걸 밸류지션 할 때 그렇게 측정은 해요. 그거를 감안하고 여러분은 좀 들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게 이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과제 평가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안에 농축된 기술이 있거나 뭐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5배 BPS가 5배가 측정되어있다는 건 굉장히 높게 측정됩니다. 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든이 약 1200원이에요. 지금 1년 동안 벌어들인 게 한 주당 1년 동안 벌어들인 게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사잖아요. 한 주당 1년 동안 이 회사가 벌어들인 게 1200원이에요. 그래서 1000 벌어들인 것 대비 주가가 약 14.36배 PBR이 14.36배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거로 봤을 때는 저 평가가 되있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각도로 해서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이 회사를 재무제표를 보면 뉘앙스를 보면 분식회계도 심하고 이 회사가 딱 보면 느낌이 와요. 분식회계 이게 딱 정확히 뚫고 들어가는데 딱 보면 분식회계도 심하고 안에 횡령도 굉장히 심한 회사를 재무제표만 봐도 느낌이란 게 딱 와요. 굉장히 재무제표가 가볍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에서 회사 똥가죠. 장난을 겁나게 치는 회사들이 좀 그래요.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이 회사가 배당 수익률이 지금 아까 보면 배당 수익률 때문에 했죠. 배당금이 2720원을 줬어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배당금을 1년동안 2720원을 줬는데 이 회사를 팔면 3768원짜리 회사네. 거의 전재산을 다 배당금으로 다 준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시총가격이 얼마인가요? 2800원이죠. 이 회사가 비상장된 회사가 아니에요. 상장된 회사가 아니라는 걸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런 시총가라는 거 없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냥 3768만원짜리 회사야. 여러분들한테 피부에 딱 왔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 회사가 3768만원짜리 회사야. 구멍가게야. 이 3768만원짜리 회사가 1년동안에 1200만원을 1200만원을 벌었어. 근데 이 회사가 배당금을 2700만원을 줬어. 이 회사 재산이 3700만원짜리 회사인데 2700만원 배당금을 줬어. 거의 전재산을 다 준 거죠. 좀 뭔가 이상하죠. 약간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야 돼. 숫자만 보면 그 숫자에 매몰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피부에 와닿게 딱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차트를 볼게요. 순서를 자 이 회사가 재무제표가 1년에 약 400억 정도의 매출을 꾸준히 내는 회사예요. 매출이 400억 선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렇죠? 갑자기 400억 짜리 회사가 막 1000억 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매출이 400억 이면 거에 따라서 영업이율이 일정해요. 그렇죠? 이 회사일이 영업이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서비스 저걸 확인하는 회사에서 좀 좋은데 이게 40%에서 40% 선어요. 영업이니까 좋은 회사라고 이것도 착각해가지고 좋은데 회사의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 쉽게 말하면 마진이 좋아요. 마진이 좋은데 돈이 다 어디로 세다. 세다가 회사가 마진은 좋은데 돈이 어디론가 다 도망가. 세나가 하여튼 그래요. 매출이 400억 정도의 회사고 약 40% 그중에 마진이 약 40% 거의 반 가까이 마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률도 뭐 30% 대고 그러니까 ROE가 겁나 높은 편이에요. 지금 약간 뭐가 아구가 안 맞아. 이거 계산을 들어가는데 이것도 아구가 좀 안 맞는 게 들이 있어 왜 ROE가 왜 이상하네 ROE를 좀 한주당 버러디는 거의 봤나 떨어진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분석한지 얼마 안 돼서 몰라요. 느낌이 얘가 좀 이상해요. 재문제표만 봐도 이렇게 해요. 열어서 얘네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속이는지 이거는 확실한 팩트니까 위 회사가 배당금을 줬어요. 근데 이걸 배당금 이라고 아니고 회사가 한주당 첨삼 할 수 있는 돈이 3780원짜리 회사인데 2700원을 배당금을 때려버렸어. 거의 전재산 거의 전재산 배당금을 때려버린 요. 이걸 보통 분배락 이라고요. 회사의 가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현금으로 투자들한테 주는 분배금 이라고요. 요거는 배당금 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분배금 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일반 투자자 개인투자 이게 뭔지 모르죠. 기관투자자들이나 날고기는 슈퍼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분배금 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데 안 속아요. 근데 개인투자는 어떻게 이런 데 속아 넘어가요. 어떻게 이게 저거냐면 2021년도 작년 이고요. 작년 2020년도 한주당 2720원 배당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산이 쭉 줄었죠. bps가 한주당 5260원 인데 쭉 줄었죠. 당연하죠. 배당 이렇게 배당금 이 아니라 분배금 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수익을 한주당 천원씩을 내요. 이게 한주당 천원을 냈으면 4천만원 5천원이 넘어갔는데 안 넘어가 700원 저겠구나. 이 회사가 한주당 1년에 버는게 1100원 정도를 벌어드려요. 꾸준하죠. 이 회사가 매출이 그냥 등락이 없어요. 꾸준해요. 1년에 400억의 매출을 꾸준히 내는 회사 400억 대 그리고 마진 율이 매출의 영업 유익률 마진 율이 약 40% 가 마진 율이 꾸준히 되네요. 그러면 1년에 한주당 벌어내는 돈이 비슷하죠. 약 천원 정도 1100원 평균 1100원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 이 회사 그렇게 성장하는 것도 없고 떨어지는 것도 꾸준한 회사 이런 회사들이 좀 있어요. 이 회사는 1년마다 한주당 1100원씩 꾸준히 버는 회사야. 좋아질 것도 없고 나쁘지도 없고 꾸준해.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가 배당금을 많이 줘요. 왜? 한주당 1년에 1100원을 버는 회사인데 약 평균 700원 정도를 줘요. 요해만 저기 분배금이 나갖고 다른 애는 다 700원씩 줘요. 그럼 약 1100원을 버는데 1년에 한주당 1100원을 버는데 그중에 한주당 700원을 배당금을 다 준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현금으로 쟁여놓고 그걸 투자를 하는데 쓰겠죠. 회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회사는 배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거의 버는 돈을 대부분 버는 돈을 거의 한 70% 가까이를 1년동안 번 돈을 70% 가까이를 다 배당을 주는 회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 보니까 BPS도 안 돼.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회사에 돈이 쌓여도 투자할 데가 없어. 매출을 보면 알아요. 매출이 늘어날 것도 없어. 시장이 커질 일도 없어. 여기 이 시장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 싸놓으면 뭐해? 배당 때리면 되지. 아마 대주주가 많을 거예요.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이 뭐냐면 거의 1년동안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어디야? 배당을 배당을 다 줘요. 대부분 1년에게 1주당 1,000원을 1,000원을 벌어. 그럼 그중에 700원을 배당을 주는 회사야. 70%를 이해가 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원래 그런 회사였는데 갑자기 2021년에 2021년도에 270원이라는 배당을 때립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1년동안 1,100원밖에 안 벌었어. 그러면 나머지 2,700원의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자산을 팔았거나 자산을 회사에 있던 현금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배당을 해서 2,720원이 된거죠. 원래 이 회사는 1년에 거의 이 회사의 느낌이 뭐냐면 돈을 벌어들이면 이 회사는 성장할 것도 없고 재투자에도 벌어들일 게 없는 회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바로 배당금을 다 줘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1주당 1년에 1,000원 정도 벌고 그게 꾸준해 더 벌 것도 없고 덜 벌 일도 없어. 항상 1,000원씩 벌어. 1년에 1주당 그러니까 1주당 700원씩 배당을 줘. 왜 이 회사의 이사회에서 다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 회사야.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여기서 2,700원 이라는 지금 올해 보니까 BPS가 1주당 청산 가치가 3,786원 3,700원 밖에 안 돼 3,800원 1,000원 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약 1,000원 밖에 2,700원 다 때려버렸어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회사죠 분배를 한 거예요 왜 보통 이런 걸 하냐면 회사에 자산을 쌓아봤자 앞으로 투자할 것도 없고 성장할 것도 없기 때문에 분배를 해요 보통 회사대 근데 이걸 갖다가 분배금을 갖다가 이걸 배당금으로 보통 개인투자자 착각을 해요 워린 버페스 승인 벤자민 그레임이 많이 써둔 방법이에요 그럼 이게 분배락을 회사의 자산을 차분해서 현금화해서 분배를 대량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회사의 한 주당 상관 가치가 5,200원 단위 떨어지겠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 보통 경연진들이 다 장난을 쳐 이걸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당황하게 돼요 여기까지 재무분석 그리고